우리 몸의 3대 에너지원은 지방,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입니다. 그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쌀은 아랍에서 시칠리아를 거쳐 이탈리아로 들어가게 되고 밀라노가 쌀의 주 산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살지고 윤기나는 쌀이 아니어서 반드시 볶아먹게 된 데서 오늘날의 리조또가 탄생하게 됩니다. 밀라노 리조또 오늘의 요리입니다. 샤프라는 아주 값비싸고 귀한 향신료인데요. 오늘 만들 밀라노식 리조또에는 샤프란을 이용해 만듭니다. 아름다운 노란색의 그리고 은은하면서도 강렬한 향의 샤프란 리조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샤프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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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